아직까지 유튜브 구독 안 오신 분은 구독하며 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지도님 반갑습니다. 저도 종고 있는데 어? 그럼 하참 되죠? 왜? 고스나리. 이 유튜버는 같이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 고스 뭔소리에요? 찾지마 저리가. 평소에는 오라고 해도 안오면서 이렇게 경.. 뭐냐 이런거 할 때만 이렇게 어? 고스나리 하고 있고 어? 자 고스나리 잘 숨습니다. 잘 숨을거에요. 봐봐요. 예. 1,2,3,4님 저 봐봐요. 네. 보면 제가 숨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분이 저를 알려줘요. 네. 여기 있다고 알려줘요. 네. 저 포기했어요. 네. 숨지를 못해요. 네. 숨지를 못한다고요. 이렇게 어? 다 알려준다고 이러면 좀 있으면 좀비 온단 말이에요. 그쵸. 불쌍하죠. 불쌍하죠. 엄청 불쌍하다고요. 가봐요. 좀비 오죠. 네. 좀비 오죠.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네.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있잖아. 뭐야 그냥 가시는데? 운명이죠. 운명이라뇨. 운명은 데스틴이고. 하하하하하하. 그래도 퀴아님. 그래도 양. 일반의 양심은 있었어. 어. 가자! 가자! 미안해! 미안해! 아악! 어디갔어? 아 젠장. 아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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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신이 여기 있어봤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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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컨트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운리 1, 2, 3, 4님을 위해서 고신아리의 신. 신들리 컨트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터너하고 트롤을. 뭐냐 저기 그. 띄어쓰게 해버렸어. 아 이런. 일로와요. 고신아리가 잡아! 아 이런 내가 잡아줘. 유명해서라. 그렇지 않아요. 네. 아주 유명하지 않았어요. 고신아리가 한 10만 유튜버 돼가지고. 어 은. 은 뭐야. 그. 그 뭐라그러죠? 있잖아. 10만 유튜버 되면 뭐 주잖아. 나다! 나일지 몰랐지? 어디갔어. 빨리 일로와요. 일로와. 일로와. 어디갔어. 왠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실버버튼. 그치 실버버튼. 실버버튼이 기억이 안 나서. 어. 그치 실버버튼 아이고! 고신아리 를. 위에서. 고신아리 를 위에서.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 어허, 어.잠깐. 이게 컨트롤을 이렇게 보여주면은 됩니다. 전장 저것도 다한테는 잡히기 싫다 이건가? 음. 그치 실버버튼 받기 전까지는. 저는 대형 유튜버가 아닙니다. 근데 실버버튼 받으면은 그 순간은 대형 유튜버. 그때는 이것저것 더 많은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안그렇습니까? 이것도 부족해 고스나이한테는 더 보여드려야 돼 더 많은 게임으로 아직은 고정게임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 고스나이가 어 이걸로 어 괜찮아지면 어 저 고스나이도 응? 막 점심 방송도 하고 여러분들 어 맞는 시간대 방송도 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에요 못찾겠다 3명이 어디가신거지? 특히 퀴아님 찾아야되요 퀴아님은 나한테 위치팔고 도망가신 아주 악랄한 악랄한 시청자라고 아 아니지 말아요 걱정마세요 제일 먼저 기억할게요 다들 기억할게 제일 먼저 천은 아니고 다 기억하셔야 될 분이 한두 분이 아니야 다 기억해야 돼 아이디만 안 바꿔주시면 돼요 좋았어 가자 어디갔어 아니 근데 진짜 왜이렇게 잘 숨어 좋았어 아 뭐야 대찌님이 제일 먼저 나한테 잡혔잖아 이런 대찌님 진짜 못하잖아 어? 오지마 저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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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비다 아 아깝다 아 이 퀴아님 빨리 잡았어야 했는데 아쉽다 자 여기에 숨어 주겠습니다 봐봐요 저 저에 적은 좀비가 아니에요 시청자지 괜찮아요 이제 운명이예요 이제 운명입니다 여기 운명입니다 야야야야야 중 eyelashes 자 이런식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어이! 미함해 아하 일루와 일루와 엄지님 일루와 엄지님 일루와 어디갔어 엄지님 일루와 끝났어 이제 골씨나리가 준비된 이상 끝났습니다 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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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골씨한테 잡혔대여 골씨한테 잡혔대여오오오오 골씨한테 잡혔대여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았어 잡자 원래 이런데를 잘 살펴봐야되요 고스나니는 바보거든 오늘은 바보지 참 자 야 큰일날뻔했다 한마트 5천원 날릴뻔했네요 어휴 어휴 야이 자본주의의 힘이 무섭네요 제 입을 차단시키네 와 자본주의가 무섭게 무서워요 어휴 어휴 야이 말하고싶은데 말을 못하겠어 진짜 말하면은 저거 미션실패거든 아니 왜 안가져 그쵸 어디계신거야? 어 뭐야 아니 저거 잘있어요 제가 잡아놓을게요 뭐야 아래로 내려갈수있었구나 가자아 자아 자 고스나리 간지나게 숨는맘법 간지 이게 바로 간지다 봐봐 고스나리가 좀비일까봐 숨어주는거 봐봐 큐안님 아까 당했거든 고스나리한테 당했거든 아까 고스나리한테 당했거든 아까 고스나리한테 당했거든 안와 안와 이게 확실히 브롤스타즈 했을때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쭈 이거는 안 움직여도 강퇴 안당하거든요 근데 브롤스타즈는 음쭈 안 움직여도 강퇴 당하잖아요 그니까 이게 브롤스타즈 약간 그런 약간 남아있어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아 이런 어어 잠깐 살려주 살려주 으아 아 흐흐흫 아 젠자 얘 양각이었다 양각 이거 브롤로 얘기할것 같으면 양각이었어 양각 이길 수가 없었어 아 이런 어디 계신거야 뭐야 한판 더해요 안되겠어 이분들 안되겠어 버릇을 고쳐줘야겠어 골스나리가 골스나리가 한 번은 무조건 생존합니다 죽었어 다들 가자 아 나 진짜 끼고 났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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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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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게 골스나리를 왜 팔았어요 예 팔아가지고 제일 먼저 골스나리 희생양이 되어버렸잖아요 어? 제일 먼저 희생양이 된 우리 대친 아 뭐 대친님이래 자꾸 저기 엄지님을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뽑겠습니다 노래 제목이 기억이 안나 가사도 기억이 안나 좋았어 이쪽으로 갈 수가 있네요 왔다갔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은 어이구 고시나리의 두번째 희생양이 나타나셨구만 고시나리한테 들킨 이상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쪽으로 갔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그럼 이쪽으로 나오죠 이런식으로 잡아주면은 오 안잡혔어요 오 야 고시나리 컨트롤 하지만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고시나리 컨트롤이 더 위하여 죄송합니다 고시나리 컨트롤이 더 위하여 죄송합니다 네 인생이라뇨 친안양님 고아안냐 어? 친안양 아까 계셨잖아 강아지 형태로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엄지님 강아지 이름이 친안양이라고 아닌가 대찌님이었나 아닌데 엄지님이었던 것 같은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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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됐어요 아니 진짜야 진짜 보여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4 3 2 1 네 당연하죠 별이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야 강아지 이름이 진짜 양이 강아지 이름이 양이라니까요 아 네 하하핳핳핳핳 일로와요 난데? 아니 아 아깝다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아 아쉽 다 아 아까 전에 그 얘 이렇게1시 파는 거 얻보를 바꾸기 위해서 어 여기 여기 있구나 자리가 좀비 오는데 잠깐만 좀비 오는데 잠깐만 자 나 따라오는데? 잠깐만 나 따라오는데? 하지만 고티나리 컨트롤 컨트롤 신의 컨트롤 신의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신의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앗! 아! 이런 내렸는데 와아 와 내렸는데 와 아 당연히 참여되죠 위험파 끝나가면 예방해드리겠습니다 이런데를 다 봐야되요 왜 안보냐 이런데를 무시하거든 보통 그러니까 고티나리가 보여드림 1랩도 되는건가요? 고티나리 보세요 랩은 좀 중간정도 되지만 실력은 1랩도 안되는거 네 방금 잘 모르셨습니까? 좀비한테 잡히자마자 좀비한테 들었던 말 허접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정돕니다 흠흠 나 왜 아무도 안잡혀? 나 아니면 안잡는구나 지금 나 잡으면 만족하는거구나 지금 나 잡으면 만족하는거구나 지금 5 4 3 2 1 아 이런 제가 득도로 하겠죠 괜찮아요 제 실력이 더 부겨요 아이고 골씨나리한테 또 쫄았구나 아이 안 돼요 골씨나리한테 잡혀라 아 젠장 자 여기 이런데를 잘 봐야되요 자 위쪽으로 한번 가주시고 어? 아 이 이 sacr이중비가 처음에 저기 뭐오오오! 뭐야 뭐야 아니 이럴수가 내가 이 귀한 분을 찾다니 아직은 빼가 아니야 이 빼야!!! 오오오어얼 골씨나리 끝 컨트롤 오오이 오이어이 자 고피나리 끈적끈적합니다 좋았어 아주 좋아 잡았어요 오히려 좋아 나는 우리 가족의 disc시다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고피나리한테 잡힌 거 가지고 가족의 disc시라뇨 어허 아핰 오케이 확인 여기 어떻게 올라가? 아 저기구나 방금 여기 있었잖아 아 이 쪽으로 올라갈 수 있었구나 가자 이제 잡자 그래 이러면 아무도 몰라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봐봐요 일로와 일로와 어 뭐야 잠깐 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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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캐채윤 캐채윤 아 좋아요 방송 보고 온다 아니었다 좋았어 잡자 이제 분명히 이 꽃밭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을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다녔을 한명은 잡혀준다구 왜냐면 고스나리가 꽃이기 때문에 아 잠깐 말조심해야돼 이제 여기서 제가 고바스보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저 미션이 실패가 되는거기 때문에 어 성공이 됐네 뭐야 성공이 됐잖아 뭐야 성공이 됐잖아 뭐야 성공이 됐잖아 그러면 난 고바스보가 아니야 하하하하 좋았어 나쁘지 않아 그래 자 입금 후 입금 전과 입금 후 네 그럼요 고스나리 꽃이죠 이런 나무 이런 나무 이런데 뒤에 이런거 다 잘 봐야됩니다 아 아 퀴양이 이번에 제대로 숨을 작정으로 고스나리 위치 안팔았어 아 저 강하 강이 어 클랜시 얻었어요 오 오 축하 축하 방금 전에 사람이 지나간거 같은데 기분 탓이었나 못봤어 에헤헤 맞죠? 맞다니까 아이고 고스나리 잡히는거 축하니까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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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스나리 잡히는거 축하 축하 5 4 3 축하 2 2 으아 잡혔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잡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방암 다시 만들겠습니다 재밌다 한번 더 하자 재밌다 재밌다 작년봐도 재밌다 음 그럼요 ㅎ 자 들어와요 네 크흡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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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채널9 보다 앙 앙 앙 앙 앙 앙 고스나리가 만든 방 비번 4를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우세요 서우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다우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오오 진심? 네 저 감당 가능? 네 예 아니 자유 아니 거기 내가 여기다 안 적어놨니? 저기 여기 자유 9번 비번 4라고 제가 저기 친절하게 괄호 열고 자유 9에다가 비번 4 치고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에 그래요 네 일단은 우리 검은콩님 오셨고 저기 1234님 곧 들어오실건데 두 분 양보해주실 분 네 찾습니다 아이코 아 잠깐만 어려운데 자 위치 팔지 마세요 예 위치 위치 팔지 마세요 네 저한테 지금 중요한 미션 왔어요 지금 위치 파시면 안 돼요 네 위치 파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솔다님 저기 위치 예 아오케오케 위치 팔면 어떻게 할건데 아아 그냥 시청만 좀 많이 하구요 네 그냥 저기 버프 묻어가지고 좀 많이 올랐고 네 아이고 기차니즈님 수고하셨어요 자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빨리 시작하자 한 번 다 1코 드림 들어와요 누구야 대찌마유님 들어와요 대찌님 들어와요 대찌님 아니 왜 모든 요게 대명사가 곧신대 어 다 들어왔어요? 이런 명이잖아 빨리 대찌님 들어와요 빨리 빨리 들어와요 빨리 시작해야 돼 지금 걸렸어 지금 빨리 4천원이 걸렸다고 이 내판에 4천원이 걸렸다고요 빨리 아 들어와요 들어와요 아아 괜찮아요 들어와요 들어와요 들어오세요 이거는 네 비번을 다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돈 벌어도 되는거야 근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80면 절대 안되구요 자 가자 근데 4번 다 내가 10초 전비 걸리면 어떻게 되는거야 그럴리는 절대 없겠지만 혹시나 운이 안좋아가지고 4번 다 10초 전비 걸리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네 지금 팔았죠 지금 팔았죠 지금 아이고 잠깐만 봐봐 이거 이러면 안돼 4천원 걸렸어요 예 알아서 첫신 잘하셔야 돼요 예 알아서 첫신 잘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진짜 휘안이 아 진짜 고시나리 돈벌을꼴 아 진짜 완전 고시나리 막 이렇게 팔았어요 일단 한번 팔았어요 지금 네 이런데 숨어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시나리 안속아 없네 네 들어가보자 아핰헤헤하핰헤헤하핰헤헤헤하핰헿헥하 고시가 지나갔음 진짜? 그럼 여깄다니구만 여기도 숨을 수 있나? 여긴 못 숨자나 여기 있는데 고시나리가 여기 있는데 어? 여긴 없을거고 이쪽은 길이 없나보네 네너무 조용하네 이런 아이고 야 자 또 위치 팔아봐요 팔아봐요 한번 또 위치 팔아봐요 네 하하하하하하 자 자꾸 다 받겠는데 네 다 받겠는데 그리고 내가 수준비가 아니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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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젠장 아 아 쐈는데 네 가긴 이이 코 이 코 니 코 니 코 니이.. 니 코 니 코 니이.. 니 코 니 코 니이.. 아 젠장 어? 피아노에 누가 있다 인기척이 있다 들어가질 못하는구나 뭐라구요? 그런게 어딨죠? 내가 이거 수락해버릴거야 제가 수락해버립니다 틀리면 내가 수락해버려야지 악랄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사회입니다 우리 대찌님 사랑스럽고 귀여운 대찌님 아이고 당할줄 알았죠? 고찌님이 그런거에 당할 그럴 어? 유튜버가 아니에요 이런식으로 한대 소개치지 뒤로 하면서 한번 소개치 그리고 이런식으로 개정님, 개정님인구나 대찌님 아니었구나 뭐야 대찌님은 없잖아 아예 아예 없었잖아 어때요? 칭찬인데 님 고찌님 고찌님 이렇게 하면 님 고찌님 하면 기분 안좋을거면서 가자 잡았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이거 또 라법이 또 뭐야 라법은 또 뭐야 이거 무슨 법이야 라법은 또 무슨 법이야 내가 식초준비다 아 이거 야 진짜 내가 식초준비 걸렸어야 했는데 저 코는 납작하게 만들어줘야 했는데 잡으면 고찌 하하하하하하 아니 골씨라 골씨라기가 그렇게 싫어요? 에 아니 골씨라기가 그렇게 싫냐구 이거 너무하잖아 어! 어! 엄지님 갔다 흠 흠 흠 따 샤 설마 여길 보겠어 알잖아 잠깐만 far ową 흑 정확하게 정확하게 알잖아 잠깐만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1234님 1234님이 지금 뭐 버그 걸렸나 네 움직이질 않고 있어요 땡큐라니 돈 돈 받으셨나 이런 자본적 셔이셔 공짜로 오오오오 고시난 애한테 도발 나한테 잡혀주시겠다 감사합니다 잡았구요 어쩔 수 없죠 고씨나니가 컨트롤이 얼만데 지금까지 해온게 있는데 아 엄크 엄크 인정이지 엄크는 자연재해 엄크 인정 엄크 인정 엄크 어 그러네 자연재해 자연재로 인정하겠습니다 엄크는 자연재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피할 수 없어요 엄크는 엄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아 아 젠장 잡았다 하하하하하하하 나 잡으면 고씨 고씨가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잖아 나 잡으면 고씨라고 했지만 고씨가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잖아 그래 그런거였어 하하하하하하 그래 고씨가 잡으면 Fighting 없는 거였잖아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똑같은 똑같은 분이 뚝벌렸지금 분명히 이분 이분 말 듣고도 오실거같은데 〝ㅇ 뱀Dis 對〝ㄲ ahí Après〝ㄹ** 아하하하하하하하하 가자! 가자! 나는 죽지 않아! 자 곧씨나리팅합니다 타나요 곧씨나리팅합니다 꺾일 줄 알았죠? 아! 아악! 괜찮아 일로와요 여깄는거 다 알아 나 여기 있는거 다 알아 다 안다고 나오라구요 아무도 안 나와 화살이 맞으면 잠깐 스턴 그 뭐냐 저기 무적시간이 있어가지고 안걸려요 그래서 피할수 있는데 여기 분명 사람 있는데 뭐야 여기랑 연결되어 있었잖아 진짜 잘 숨는다 이쪽으로 가자 이제 동족이에요 하지만 고스가 잡음 고스가 잡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 잡으면 고스라고 얘기하셨지만 고스가 잡으면 아무 문제없다 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맞죠? 이게 바로 예 컨트롤 어허! 또 예 또 잡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에헤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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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제가 실패 누를게요 네 어쩔 수 없다 양심상 내가 이거 어떻게 받니 난 못 받아 아 젠자 2코 있다니까 됐어요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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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할거 어차피 실패할거 네 어차피 실패해요 왜냐면은 안 돼요 네 안 돼 이거는 네 고스라리를 위치를 파는 사람 때문에 이거는 안 돼 네 안 돼 예 그 있잖아요 일리형사님 제가 적이 몇명인지 아세요? 제가 제가 방송을 하면서 팬이 아니고 적을 많이 늘렸어요 고아고아고 안녕하세요 오 오늘 재밌다 가면 되게 재밌네 흠 그래서 고스라리님 팬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안 믿어요 네 흠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숙주 좀 아아 대찌님 숙주 대찌님한테 절대 안 듣기 자신이 있지 네 근데 왜 안 따라오지? 네 세 명만 잡자 세 명만 잡자 오케이 감사합니다 내가 그럼 좀비가 되는게 가장 좋은 거잖아 그치 난 좀비한테 가면 되는 거잖아 좋았어 좀비 잡고 개정님 잡고 그래 대찌님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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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물이 된다니까요 네 일로와요 네 일로와요 어디있어 어어어 이 사람들이 고씨나리 삼초먹는게 그게 배아파요? 네 배아파구요 안되있어 내가 숙주 준비가 돼야돼 뭐야 사라졌을거 같은데 아닌가 무서워 괜찮아요 무서워할 필요없어요 고씨나리가 어 뭐야 방금 인간이 지나간거 같다 어 여기 있는데 있겠지 여기 없네 그럼 다시 밑으로 내려갔겠지 이쪽으로 없네 아 아 이란 뭐야 근데 1234님 왜이렇게 잘 숨어여 뭐야 레벨 1인거 거짓말 아니에요? 델코니구 안녕하세요 아니 레벨 1인 레벨 82인 나보다도 더 잘하는게 어떡해 내가 숙주 좀비가 걸렸으면 좋겠다 이건 아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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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먼저 잡아줘 날 먼저 잡아줘 그래 좋았어 가자 죽었어 이거는 이 미션은 이 미션은 좀비가 되는게 유리합니다 이 미션은 좀비가 되는게 유리합니다 아까 이쪽으로 지나간 사람 한명도 못 봤어 어 있다 어허 고씨나리라고 그렇게 방심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오 뭐야 어 어 잠깐만 이거 chaîne 앗zäh eni 와 잡혀 죽는줄 알았네 와 와 잡혀죽는줄 알았네 와 나 숨막혔네 와 와 숨막혔네 숨막혔네 와 와 좀비인데 잡혀 죽을뻔했어 인간한테 도망갈뻔했네 그니까요 이 컴퓨터가 수상해! 이 컴퓨터가 수상하다고 그쵸 잡히만 하죠 이제 세번은 잡아 두번은 잡아야되는데 내가 수출준비되는게 가장 베스트인데 아쉽다 어 딱 대찌님같은 표정이잖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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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이 표정이 고스나리 잡았을때 맥주 한잔 마시구나 스크래하는 그 표정같아가지고 가자 자 내가 수출준비가 되야되 그래 내가 수출준비가 되야되 나다아 아니 대찌님 또 걸렸어? 잠깐 아 피하지마요 날 거부하지마 날 거부하지마 날 거부하지마 아니 잠깐만 상황이 반대잖아 잠깐만 잠깐만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아니 고스나리 여깄어요 나 여깄다고 나 여깄다 잠깐만 나 여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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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 제발 잡지말라일때 그렇게 잡다가 어? 잠깐만 미션권력 도망가는거 봐봐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뭔가 뭔가 안녕하세요 조아라니 지금 헷갈리잖아 지금 아니 잠깐만 도망가지마 잡히고 싶어서 가는데 왜 안잡냐고 아 왜 어디갔어 잠깐만 좀비가 도망가는데 잠깐만 잠깐만 안돼 안돼 네 말씀하세요 내가 숙면 잡을라나 팬이에요 안 믿는다고 했잖아요 난 내가 팬이란 말을 절대 안 믿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생존해도 네 생존해도 일이 되잖아 네 난 생존하면 되지 피하느면은 내가 신존하면은 일이 생기는거잖아 총 3이 되는거잖아 네 팬이에요 저 저 저 제 옆에 제 옆에 가면 죽어요 제 옆에 가면 죽어요 제 옆에 가면 죽어요 절피하지만 승전부터 하는 시청자분들은 안피해 네 나리꾼 여러분들은 안피해 봐봐 잡는거 봐봐 이 분도 곧씨내 좋은 꼴 안 본다니까 아 진짜 이제 잡으러 온다 잡으러 온다 좋았어 잡혀줘 잡혀줘 좋았어 아 이런 내가 잡았어야 했는데 젠장 아 젠장 시간이 없잖아 아 젠장 가만히 있을걸 아 미션 실패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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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하겠는데 아 진짜 이분들은 진짜 아니 도시나리가 10초 좀비 걸려야되는데 걸리지 않 이때는 또 시스템마저 시스템마저 저를 배신한다니까요 절대 안걸려 하고 걸려 아 젠장 안걸렸어 아 젠장 아 한번 잡고 시작하는건데 어딨어 좀비 좀비 어딨어 좀비 어딨어 좀비 어딨어 좀비 좀비 어딨어요 좀비님 1승 원하십니까 저를 잡아주게요 네 아니 나를 잡아달라고 네 좀비 튀어요 아 진짜 좋았어 좋았어 나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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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아니 왜 날 피하는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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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야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하핰 와 와아 cross 과 revenue 리코더 좋았소 좋았소 알 수 있어 굳신 할라지 anız 이대로 시작해도 되나요 흫 bauen 죽었어 나는 성공하려고 아니 나는 좀비가 도망갈 줄 어떻게 알았냐고 아 김치룬님 들어와요 네 어 야 한분 더 양보해 주실 양보해 주실 분 네 오늘 처음 하신 오 들어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큐큐님 감사합니다 가자 경도 경도로 내가 세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왜요 내가 10초 좀비 걸리면 돼 그러면 한 번에 성공돼 아 아 왜 또 대찌님이야 또 나 피한단 말이야 저분 아 진짜 와 시스템 이거 완전 이상한거 아니에요 아니 대찌님 아니 그게 아니고 좀비가 나 보면 피한다고 지금 앱이 없어요 이런 자 일로와요 자 좀비 일로와 일로와 좀비 내가 잡아 잡혀준다고 잡혀준다고 도망가지말라고 잡혀준다고 내가 잡혀준다고 했잖아요 잡혀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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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지마 제발 도망가지말라고 여From letzte 아닙니다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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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하지마 운명이라고요 대찌님하고 저하고는 운명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잡혀봤자 의미가 없잖아 잠깐만 아 역시 내가 뚜 준비가 돼야 돼 도시 인성 이런 인성 인성 좋은데 인성 좋기로 소문났는데 아 인간 저기 검은콩잎 어 뭐야 내가 잡았네 검은콩잎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검은콩잎 어쩌다보니까 검은콩잎 잡아버렸어요 아 내가 준비가 되야돼 또 대치님이 되진 않겠지만 내가 내가 아 젠장 검은콩잎 하필 또 네 싱주님 말씀하세요 좀비 어디갔어 잡아줄게 잡혀줄게요 잡혀줄게 어디갔어 좀비 어디갔어 잡혀준다고 좀비가 숨은거 같은데 잠깐만 좀비찾기인데 좀비가 숨었어 잠깐 좀비가 숨었어 잠깐만 터질거 같은데 왜요 네 왜 멘타이 터지죠 멘타는 제가 터질거 같은데 지금 네 제가 터질거 같다고요 지금 나는 지금 준비를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있는 오케 오케 여기 근처있다 여기 근처있다 잡아줘 저같이 그리고 잡아줘 오케이 아싸 아싸 이제 성공이다 이제 한명만 더 잡으면 된다 이제 아 그쵸 너무 좋죠 아 감사합니다 저의 세번째 제물 감사드립니다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이런 아니 나한테 잡혀야지 아니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네 이 사람이 아 진짜 아 아 설마 못깨진 않게 설마 이 미션 못하진 않겠지 내가 설마 설마 이 미션을 내가 못하진 않겠지 안경제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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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빨리 아 어차피 두판이 더 남았기 때문에 제가 10주된 좀비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제 누가 좀비지 가자 내가 10주 준비되면 다 끝나 그렇지 그렇지 하하하하하하 위하우 그치 그래 좀비고 그래 일하네 드디어 일하네 이제 일하네 좀비고 드디어 일하네 아 드디어 일하네 아 이래요 아 미셜 평화온거 아주 좋아요 아 드디어 야 좀비고가 이렇게 일을 해줘야 이 구시라이어트 사람도 일을 합니다 아 아 이런 아 이런 아 어떻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오늘 네 이제 난 누구 안 잡아도 돼 나는 네 안 잡아도 되지만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지금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뭐야 여기는 왜 이렇게 다 있어 도대체 어디에 숨은 거야 하이 하이가 실종 돼 가지고 제가 가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 못찾겠소 솔직히 저 좀비는 왜 바지를 안입은거인 자 이제 곱씨네리 근처에 왔으니까 지금 안쏘는거 맞죠 쏘네 3 2 1 와 습하다 됐어 이제 나는 이제 뭐 뭐 미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좀비가 나를 피할 이유가 없죠 좀비 좀비 나한테 잡혀 나한테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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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잡아도 돼 나 잡아도 돼 이러면 안오더라고 자 여기에 숨어 죽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다운키가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런 게임인가 아니에요 룰이 확실히 벗어나있어요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싸 세면만 잡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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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이가 미션 없애요? 네 아 재밌다 미션이 걸리니까 좀비가 나한테도 도망을 가고 좋네 이런거 언젠경으로 봐 보통 내가 좀비한테 도망다니거나 시청자한테도 도망을 다니는데 우리 나위꾼 여러분들한테도 도망을 다니는데 내가 어 위치 팔고만 없구나 시작합니다 좋아 이번엔 평범하게 어떤 누리인지를 어떤 누리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비 잡기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아니 이건 안 된다구요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돼 와 잡아 좀비가 날 잡잖아 아 이런 그 미션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네 포기를 할게요 안 돼 이거는 이 미션은 못해 AI 좀비도 제대로 못 잡는 고스나니가 사람 좀비를 잡는다? 네 안 돼요 네 힘들어요 10번 그 10번이 맞춰지겠어요? 네 좀비가 계속 바뀌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누가 가만히 있어준다면 모를까 저 이킬 암 진짜? 저 이킬 암 진짜? 도대체 어디에 숨으신 거야? 어렵죠 그쵸 곧 피나리급 아니면은 못해요 잘 저거 봐봐요 이렇게 가려주면 되죠 아 근데 너무 덥다 자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보이겠지만 다 전략입니다 이거 내가 슈트 좀비 걸리진 않겠지만 그쵸 희아니면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냥 잡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최한 University야 뭐 아 아 아 아아아아 아아아 on AH on به un notified on planners 한이윤님 고아 안녕하세요 미션관련지만 미션을 못 깨고 있는 골스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요 자주 좀 와요 어허어 됐다 잡았다 아 이런 골스날한테 잡히는 불명예를 안기고 싶었는데 아쉽다 흠 못 들어가잖아 다른 사람이 낫시런 저런 완벽하게 숨겠습니다 그리고 골스날이가 숙쇼비 그렇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니고 하하하하하하 가자 도망가 어차피 저 미션은 나 못해 저 미션은 포기야 이렇게 가면 됨 대찐님 아니 대찐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엄지님을 자꾸 대찐님이라고 착각을 하네 아 진짜 하긴 같은 공주니까 착각할 만하지만 이런 이런 저런 음 여기서는 숨을 때가 있네요 숨을 때가 있고 올라갈 수는 없고 네 고등학교 맞는 것 같습니다 좀비 고등학교 맞습니다 퀴안이 왜 여깄어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아 숨겨줬는데 숨겨줬는데 하하하하하하 고씨한테 잡혔대요 와 고씨한테 잡혔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허접이네 허접 음 고씨한테 잡히고 어? 하하하하하하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 5 4 3 2 1 하하하하하하 이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야 우리 가면 재밌는데? 음 일단은 나 저 미션은 포기했어 끝나면 다시 포기할게요 제가 수추 좀비에요! 어 아니네x2 잠깐x3 오오오오오! 펜이라면서요! 잠깐만 펜이라면서 그렇게 빨리 보내는게 어딨어 그래도 주인공이었는데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퍼블당했잖아? 여긴 숨을 수가 없구요 어?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고 자 됐죠? 네 사이좋게 볼게요 괜찮아요 연애하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같이 좀비가 예 같이 좀비가 되는게 낫지 그런 말 있잖아요 솔로 충고 커플 지옥 네 커플은 지옥가야되요 안돼 방수 터뜨릴까요? 뭔 소리 하시는거에요 또? 오오오오 좋아 그래도 사이좋게 제가 좀비 만들어드렸어요 이것만 해도 감사해야돼 보통 한 분은 좀비가 되고 한 분은 도망치기 마련인데 둘 다 고시란에서 잡혔다는 불명예를 안고 갔잖아 네 네 전 천국이죠 흐흫 천국인데 뭔가 기분이 약간 이상하네요 예 천국인데 기분이 약간 이상하네요 네 천국인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죠? 잠깐만 잠깐 뭔가 천국은 맞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뭐지? 뭔가 느낌이 느낌이 어 오시란 형이 천국이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어 맞긴 맞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영원이라니 하긴 나는 예 살길 맘은 없기 때문에 네 아이고 봐봐요 천국에 계속 계십시오 진짜 자 양보해 주실분 와 자 이건 미션 실패 이거는 나는 못해 나는 좀비한테 잡히는 잡 좀비한테 4번 4번 잡히기는 가능할 것 같아 응 한 번에 한 번씩 좀비한테 잡히는 건 가능하다 그래 그건 가능해 그럼 또 좀비가 도망가겠지 경도? 경도 싫어 경도는 내가 못해 네 예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누구 한 분 양보해 주실분은 안계신가요? 혹시 여기 지금 선우낭란님 아 다 계시나? 예 좋아 금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죽었습니다 that 칵 칵 하자 으흐허허허 무슨 얘기가 계장 아니 왜 따라와 따라오지 마오 아니 왜 그러오오 근데 대단해 이건 안된다 거묵공인이면은 뭐 고바스보 미션 하죠 고바스보 미션 고바스보 미션? 어떻게 하면 되요? 고바스보 미션이 너무 광범위해서 모르겠어요 뭐에요? 방울림 뭐에요? 무슨 미션이야? 독기어친 자연스럽게 아 지금 깍스 가득 차가지고 리방 한번 할게요 아오케오케 그거는 간단하죠 유언판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러면 되는거잖아요 제가 그런거 잘해요 연기 하나 잘합니다 연기 하나 잘합니다 어? 흐흐흐흐흐흐 아니 고씨나니님 팬이라면서요 아니 엄지님은 내 손으로 잡겠소 엄지님은 내 손으로 잡겠소 안심이야 뭐 내 손으로 잡기 충분한 레벨이지 우흐흐흐흐흫 흠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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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흐흐흐흐흫흐흐흐흑 아 2번 파 끝- 아 그 채널9 번에 들이오셔 가지고 비번 4심으로 들어오고 오오오고 시나리 도발 아주 좋아요 귓니 괜히 했다 라는 Think 하시게 될 겁니다 자아 가쩌어엉 이게 바로 컨트롤입니다 아아 역시 커플파게 있어요? 커플이 어딨는지 보지도 않은데? 네 가자 헤헤헤헤헤헤헤헤 하! 아! 아! 내가 걸렸어야 했는데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꼽아 씨보 꼽아 씨보 꼽아 씨보 꼽아 씨보 꼽아 씨보 꼽아 씨보 아!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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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은콩림 뭐지? 아! 위치팔겨 누구 위치를 파는거죠? 누구 위치를 파는거죠? 누구 위치를 팔려고 하는거죠? 뭐야 다 죽었잖아? 위치팔겨 근데 악랄하다 위치팔겨 살려주세요 라니 하하하하 위치팔겨 살려주세요 야아 아 알겠습니다 포맥과 포켓님 감사합니다 저기 유튜브라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 내일도 방송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주 아파서 화요일날 방송을 못했거든 네! 펜입니다 그만해요 펜하지마요 네 우리 펜메 펜 애칭이 나리꽃인데 내가 나리꽃이라고 안부르잖아요 나에 대한 애정이 없어 거기 가만히 계세요 나에 대한 애정이 없어 거기 가만히 계세요 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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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러 가요 가자 어 아 다행이다 숨어 줍니다 아아아아아 봤어 그래도 고봤어 좋아 이제 위치 파는 사람도 없어 좋아 자본주의가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여기 3은 가만히 있어도 생존 야 최초로 생존을 하지 않았을까 일단은 채널 9에 먼저 들어오신 다음에 제 방 들어온걸로 해가지고 비번을 닫히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다! 아쉽다 나야 껴 했는데 위치 파일케어 살려주세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자 완벽해 보이지않아 보이지않아 좋아 완벽해 물 한잔 마셔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퀴아님 책임져요 오늘 오신분이 지금 퀴아님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벽해 나는 숨었어 그래 아 젠장 아 지금은 꽉 차셔서 안보일꺼예요 끝나고 나 şimdi 제가 employed 다시 만루 pieces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비번은 무조건 4입니다 ifen 뭐 ОтТ게 죽는중이지? 이쪽으로 가셨네 이쪽에도 숨을 수가 있다 왠지 여기 상에 그렇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왠지 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좋았어 아 좋아요 3등 아 맞다 리방하기로 했지 가자 자 어쨌든 고스나리가 여기서는 최고의 신자가 될거기 때문에 일단은 고스나리 마음 놓고 숨어보도록 하죠 어제 위치 파는 사람 없기 때문에 이제 마음 놓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준비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아쉽다 자 이렇게 하면은 위치 파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아주 좋아요 위치 삽니다는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채팅만 안했어도! 아! 이런... 스위치... 저는 스위치 두개 보셨는데? 네. 김치론님이 말씀하신 스위치하고 제가 말씀하신 스위치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저는 스위치가 두개에요. 닌텐도스 닌텐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어, 뭐야. 보라님! 아, 이런... 피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여 attack whatever. 화이 안나가고 왜 돌진이 된걸까? 하지만, 곧씨나리 잡으면 다시 장댕이지... 안그럽겠습니까.? 아 곧씨나리 너무 만만하고 보시는거 아냐? 오오오오오옵 와아 야 왜이렇게 컨트롤 잘해 잡았다 하하하하하하 아 뭐 기어봤자 골씨나리 손바닥 아니죠 아 진짜 개정님이 개꿀 아 진짜요? 나 날 부르는거 같은데 퀴아님이 네 말씀하세요 찐님 위치 팔게 어디에요 네 잡지마요 날 그렇게 팔아놓고 지금 다른사람을 팔겠다고 지금 아니 대치 이거 엄진이 안되겠구만 흐흐흐흐흐흐흐 저정도면 도배에 가까운데 5 4 3 2 4 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젠자 가자아 난 좀비가 아니잖아 자 내가 숙취가 준비가 될건데 좀비가 될건데 숙취 좀비다아 숙취 좀비다아 그리고 난 여깄는걸 다 알고있지 아이고 무섭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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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한번 잡아주시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끝났네 어 뭐야 음 잡혔군 이제 뭐 엄지님 잡으면 되잖아 야 숫자 좀비 엄청 좋아요 애초에 먹히지 않아도 되고 음 오호 어허 오허 여깄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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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 잡아봐 그렇지 가자 또 나잖아? 또 나네? 어 뭐야? 어 뭐야? 자 골피나리를 만만하게 보셨겠다 골피나리를 만만하게 보셨겠다 아이고 깜잡됐다 깜잡당했다 저분 깜잡당했어 aca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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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타이짜 transitional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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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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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 네넘 야 그래도 인간킬은 6킬이나 있어 아 아까 그 미션할때는 그렇게 안대더니 마 어? 어? 어, 이런?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잖아 그치? 어? 이쪽은 못들어가지고 이쪽도 안고 잡았다! 흐흐 와아 후! 덥다 자, 딱 8명이잖아 그치? 이번판! 네! 고무고무 억울하다 진짜 이번판 맞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아 고슨한테 죽을 거 살려준 거이 뭔소리 하시는 거에요 가자 왜요라뇨 왜요라니요 왜요라뇨 왜요는 일본의 담요가 왜요에요 ㅎㅎㅎ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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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ㅎ 좋아쇼 퀴아님이면 뭐 눈감... 눈감아도돼 지금 눈 감아도돼 못찾아 골씨나리 절대 못찾아 ㅋ 골씨나리 절대 못찾아 ㅋ ㅋ 분명히 활쌌는데 아이고 왠지 여기 숨어있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이런데 이런데 어? 안 숨겨? 안 숨겨? 안 숨겨? 안 숨겨? 안 숨겨? 안 숨겨? 안 숨어지네? 어? 뭐야 여기 있잖아? 어 잡았다 헤헤헤헤헤헤헤 이게 바로 코스티나리의 진정한 실력! 레츠 겟잇! 아 대찌님이면 뭐 간단하죠 네 아 좋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잡아봐요 대찌님 엄지님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하하하 구시 위치파라쇼 야아 어허 어허 아이고 어 뭐야 어 그냥 지나갔는데 자 구시나리를 감히 이길 수 있을거 생각해요 잡았고 아싸 그리고 접니다! 아 아쉽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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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앜! 이런 고무인간 뭔데요 고무인간이 뭔데 고무인간이 뭔데 고무인간이 뭐야 어 뭐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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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간건데 아니 왜왜왜 엄크야? 자 여기로 올걸 알고 뭐야 으흥 가자 잠만 내가 숙준비되겠어 그렇지 분명 지금 날 따라오고 계시는 중일거야 나는 완벽하게 숨으면 돼 핫 어 뭐야 아니 쐈는데 쐈는데 아니 팔이 쐈는데 활이 안나갔어 와 분명 여기에 숨어 계신 분이 분명 계실거라고 없네 어 어허 드디어 한 분 재물을 찾았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제 바로 잡아주지 이제 어떤 컨트롤인지 다 알았는데 잡아줘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분명히 냄새가 나 인간의 냄새가 나 없네 맞아요 내일 집축을 하고 전화왔어요 이제 가야돼 젠장 아 뭐야 있었잖아 사람이 예상대로면은 이쪽으로 누굴까 곱기나리한테 앞으로 잡힐 대찌님이군요 아 뭐야 아 젠장 이럴때는 잘나가 평소에는 안나가면서 대찌님 잡으실뿐 대찌님 잡으실뿐 대찌님 잡으실뿐 어 뭐야 아 대찌님 왜이렇게 잘 피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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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대찌이 저도 샤라민지라 저도 샤라민지라 지쳐요 2등이다 아싸 2등이다 네 으 2 2 2 2 2